자, 3라운드는 미라니 대 버스베너 아오가이 언텔의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제 본능에 맡기고 솔직히 이깁니다. 딱 그려졌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싸움이고 다 부셔야죠 언텔아 니가 랩 레전드인 줄 알지? 갑자기? 오늘 니가 왜 졌는지 알거야 니가 니가 랩을 못하니까 라임 잘 썼다 저 들어주세요 레츠고 비트 주세요 비트 은떄이 자식 랩 겁나 못해 은떄이 자식 랩 겁나 못해 은떄이 자식 랩 겁나 못해 겁나 못해 겁나 못해 저 할만 있어요 뭔데 뭔데 얘기해봐 대한민국 최악 래퍼 오이 안에 드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뇨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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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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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못해 빠빡탕탕 씻어요 헤헤헤이 얘 는 그대 랩도 못해 알려줘 쥬쇼 얘는 왜 철이 안들어 가오만 잡는다고 멋이 도와드라 랩을 쇼를 저만이 박수처럼 다 건드리지 이 ㅅㄴ 때면 나가겠네 오브리지 유일한 여자 래퍼 날 그냥 굽힐게 난 너한테만 오줌 싸 뭔지 알지 넌 그냥 전봇대 전봇대 먼저 안 빡쳤어? 오늘은 안 빡쳤어? 오늘은 안 빡쳤어? 오늘 안 빡쳤어? 그러면 오늘은 랩 안 해? 잘해 잘한다 잘해 나 랩을 못해갖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기 만났으면 지금 콜록스 꺼들었을 때 난 저 또 할거야 저렇게 되면 언탈 저런거 들으면 빡치지 않아요? 막 화냈던거 같은데 요즘은 평정을 잘하는거 같아 바로 하겠습니다 예 아 뒤지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 명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키드킥 제끼고 디스전까지 왔는데 상대가 임팩크가 백만 제족이 깨지겠구만 부지럽다 다와일까? 화이팅 반예순 에잇 소리에 난 다시 잠게 오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고 쿠폰 컨셉 근데 이름은 또 가오가이 아니 ㅅ불어 이완용인가? 이완용? 한국말을 끝까지 늦자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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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노 하하 우리 실로 회사에 들어가 슬로와 함께 만들어 슬로와 함께 왜이러 시끄러운것이 알려줘 주쇼 배스킷 라빈 서리원 배스킷 라빈 서리원 그냥 바람과 함께 살아줘 주세요 억울한 커파이엇 커파이엇도 몽보가 결혼 정보회사는 지금 당장 연락을 주세요 니 노래처럼 덤덤덤덤덤 그럼 나는 니 앞에 싹땅땅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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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오? 한국만의 끝까지는 딱 자 원 다! 3 다! 4! 4 다! 3 다! 1!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예아 가오가이 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만 서른한 살 사망 일동북령 동시에 아가리북령 예아 머시스 베논 미라니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 저도요 왜냐면 그 가오가이 씨랑 언텔 씨가 화가 나은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말린 거거든요 사실 되게 말리고 아닌 척 되게 하는데 되게 다 보였어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가오가이 너무 화내지 마 아우 약올라 아우 땀나 아우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잘하시네 예 오오오 예 아 아 테민아 넌 뒤졌다 이 잘 오셨어요 으흠 아 뒤에 닦아 깨끗게 꺼져라 이 뒤진다 으아 야 이 엄마마 뒤질래? 네 얼굴 안 봐? 죽겠다 이러다가 아 아 어 진짜 무섭네 으아 하하 하하하 장난이야 아, 그 옆에 여성분 레이디 바스트 근데 누구세요? 아, 우리 집 마이티즈 염색 야구로 머리빡 미란이세요 미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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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랄 아, 에껑여 미란이 아뇨 난 프레니야 미란나 커 근데 우리 미란이 수신오 오, 근데 깔끔한데? 원태리 마무리 아 아직 남았구나 맞다 맞다 오 오케이 일단 미란이 사망곡 주세요 이제 운명의 맡기기를 했어요 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맡은 일 뭐냐 미란이 도축 미란이 도륙 형 미란이 누군지 알아요? 미란이는 깔았는데 일단 여기 머시베노 아 이 말티즈? 미란이는 뜨고 싶어 쇼미 나온 듣보 힙합을 배우려고 보고 왔대 굿걸 아무도 기억 못해 유명한 건 라미란 야 저리가 입냄새가 많이 나 야 검색해도 나오는 게 없다 유일한 자랑거리는 이대 나온 여자 명문대 출신 휘라사비 짭퉁 랩으로 입시하면 사이버대학 삼수 디스 말고 팩트 말해줄게 잘 봐 너네 팀이 지면 미란이 탈락 너무 노하니라 어디 가도 족보지 너무 노하니라 어디 가도 족보지 눈이 너무 작어 필요한 건 돈보기 미란이가 말해 송중기? 선글라스 벗겨보니까 랩하는 홍로끼 랩 바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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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로끼 아 이거 라이밍 좋지 지렸네 아 끝났네 머싱 배넘 미란이가 너무 셌다 미란이도 X 됐어 왜 저렇게 셌? 그 말에 X 됐어 정성이 너무 느껴져요 무대 자체가 뭔가 막상막하 같은 느낌 말할 게 없었어요 너무 깔끔하게 좋아가지고 되게 놀랐고 근데 언텔이 워낙 잘해줘가지고 그때 우리 마지막인 분위기 되게 좋았어 언텔이 해냈다 언텔이 그가 X was a little big 쇼 미 더 원이 나인 팀 디스 배틀 그루비 룸 저스티삼 대 아멘